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전국에 내려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축산 관련 시설에 48시간 동안 발동됐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생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돼지 반출은 계속 금지됩니다. 앞서 17일과 18일 파주와 연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발생농가와 그 주변 지역 돼지, 만 4천여 마리에 대해 매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